왔다. 왔어 진행자. 왔답니다. 오늘은 강원처럼 본 동성어 장흥리에 있는 고석정에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고석정 편말이 나와있습니다. 안내도 나와있고요.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쭉 내려가면은 정자가 하나 보입니다. 거기가 바로 신라 때부터 이름이 붙여졌다는거 아닙니까? 고석정이라고. 그 이름이 그대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일대일 전체를 고석정이라고 합니다. 고석정에 가면은 국민관광지로서 여러가지 트레킹 뿐만 아니라 고석정 랜드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정자를 랜드편드로 쳐다보면 이렇게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그런데 비가 납니다. 물이 없습니다. 어쩌지 합니까? 그냥 고석압이나 쳐다보면은요. 바로 이 고석정의 가운데에 있는 이 하위가 고석압입니다. 높이가 한 10m 정도 되요. 그 위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세월이 흘러서 저렇게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아마 우창했겠죠. 저기에 조선시대에 그 유명한 도죽배죠. 임격증이. 임격증이 얘기해서 귀걸을 했다는거 아닙니까?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본지는 안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은 저 밑으로 고석압을 저 뒤로 하고 저 아래쪽으로 쳐다보면은 트레킹 고석뿐만 아니라 유람선도 다닙니다. 고석압의 꼭대기 한번 보세요. 저 올라갈 수는 없어요.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사이에 저 동굴이 하나 있어요. 아마 거기에 임격증이가 살았던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. 고석압을 영상으로 한번 훑어볼까요? 저 밑으로 보이죠?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유람선을 타고 갈때는 저기에는 양쪽 사이드에 아름다운 바이벌에 이름을 붙여놓은게 있는데 그것을 예를들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. 거기에 가면 선전산도 있고요. 여러가지 있네요. 뭐 하여튼 희한한 애들 희한한 파이들이 다 있습니다. 여기는 중국의 대혜곡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장관입니다. 중국의 대혜곡은 깊이만 있지. 사실 양 사이드로 그냥 트레킹 코스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. 고석정은 보아 차원이 되죠. 볼게 너무 많습니다. 바이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냥 장관을 이고 기왕계속이 아름답지 짝이 없습니다. 저것을 청년의 통화작용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니 정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이벌이요. 정말 아름답죠? 뭐 닮았죠? 일일이 표현을 안하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고석정. 저 보세요. 계단식으로 되어있는데 저것이 통화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.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아름답죠? 크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왕계속과 나무와 잘 어우러진 바위입니다. 아마 여기 물살이 새기 때문에 이렇게 기왕계속들과 바위의 모습들이 쾌개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자연의 작품입니다.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. 세월이 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하루 이틀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공년의 통화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고속정을 찍어 고속정에 고속암을 근접해서 한번 촬영을 해서 봅니다. 저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트레킹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어디냐? 국민관광단지입니다. 고속정 랜드가 있고요. 이렇게 해서 트레킹하면서 유일한 선도 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탈 수가 없습니다. 왜? 물이 말랐어요. 아우 정말 아쉽니다. 아쉬워. 이렇게 고속정과 고속암을 쭉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면서 오늘 고속정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고속정 옆에 산정호수라든지 제인폭보, 산부전폭보 등등 이쪽으로 철원일대에 연천철원일대에 가면 굉장히 볼 것이 많습니다.